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고3 학생들 중간고사 이제 거의 끝났을 거고요. 우리 N수생들, 자, 직전 키에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너리즘에 빠졌으면 빨리 이제 극복하시고 우리 6평 대비하러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요 주제 그대로거든요. 영어 문제 풀 때 키워드는 잡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실 텐데요. 아니, 국어 문제 풀 때는요. 키워드 잡으면서 문제를 풀죠. 왜? 너무 기니까. 줄거리를 까먹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정말 항상 매일 말을 하는 내용인데 아니, 왜 영어를 풀 때는요. 왜 끊어주고 묶어주고 구문독회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어나 영어나 둘 다 언어 문제죠. 키워드를 잡는 연습이 되었으면요.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연습이 되면요. 점수 확 올라갑니다. 자, 제가 우리말로 한번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말로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걸 영어로 쓰면요. 네 줄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걸 가로 열고 닫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문장 두 개, 세 개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국어로 물어보면 그냥 튀어나옵니다. 필자가 혹시 말이 뭐죠? 다시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그 다음에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서정적인 시인으로 유명하다. 뭐야? 탐스는 시인이다. 이게 한국어였으면 배운 적이 없어도 튀어나옵니다. 탐스는 시인이다. 다 수식어고. 근데 왜 영어로 읽을 때 그게 안 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키워드 잡는 연습이 되면요. 절대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요.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쉬운 걸로는 데이파. 라인도 올립니다. 빈칸 문제 전체와 순서 삽입 전체입니다. 여러분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빈칸, 순서, 삽입 있죠? 줄거리 문제예요. 근데 뭐예요? 강약을 주지 않으면서 읽으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이 키워드는 잡으면서 읽고 있나요? 이게 주제잖아요. 키워드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연습만 되면요. 정말 성적 금방금방 올라가거든요. 아, 전제 조건은 있어요. 어휘를 외웠단 전제하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요. 우리한테 번역과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휘 되고 해석되면 끝난 겁니다. 리딩 스킬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문제풀이 강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 문제풀이 강좌 문저번이나 오재원 아주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해요. 근데요. 저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해요. 얘들아 스킬이 포인트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영어는 당연하지 않니? 어휘 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뭐가 문제죠? 물론 어휘도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끊어 읽고 묶어있는 구문도캐가 아니고요. 또 할까요? 탐이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더 이상 안 할게요. 해석이 뭐냐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이란 혹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의 정의가 뭐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거 필자의 의도를 이해한 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이란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니고요. 키워드예요. 필자가 말하고 하자는 말을 따라가는 게 해석입니다. 이게 영어의 기본이고 핵심이란 말이에요. 스킬 아닙니다. 스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걔는 정말 부차적인 것 중이 부차적인 거예요. 어휘 되고 키워드 잡아서 줄거리 놓치지 않았으면 영어는 90%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스킬은 많이 공부해요. 근데요. 키워드 잡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더 기본인 거예요. 다시 할까요? 그럼 앞으로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어휘를 아예 안 외웠어요. 영어 점수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학생들은 뭘 한다고요? 스킬로 한다고요. 더 기본적인 거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거꾸로입니다. 어휘가 되고 해석. 키워드 잡는 연습이 된 거예요. 필자의 의도하는 바대로 문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되면 거의 끝난 건 맞고요. 그때 이제 스킬을 잠깐만 동원하면 전수가 미친 듯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는 잡니?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이유가 아, 글 읽을 때는 키워드구나. 그럼 제가 이거 작년 수능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제가 이 내용으로 겨울방학 때 케이스를 찍은 적은 있어요. 이거를 구문독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거 대입한 문제죠? 아, 미친 의미판 문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해석이 되는지. 이걸 공부했던 학생이었다면 모를까. 이걸 만약에 지금 처음 본 학생이에요. 머리 하이즈입니다. 이게 수능이잖아요. 우리말로 옮기는 게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키워드는 어떻게 잡을까요? 키워드는 간단해요. 우리 중, 1대, 아니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5형식 배웠죠? 그거 왜 배울게요? 뼈대 잡는 법을 배운 겁니다. 나 문제 풀 때 나도요. S, V, O 이런 거 안 써요. 근데 뭐예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게 문장의 뼈대입니다. 얜 무조건 남겨야 됩니다. 그게 뼈대거든요. 뼈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수시곡을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겨요. 이거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거든요. 뭐만 남기면 되죠? 육하원칙입니다.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언제, 어디, 어떻게. 특히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인 건 맞는데 언제, 어디, 어떻게 외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원래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세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라는 뼈대와 언제, 어디, 어떻게, 외에만 들어가면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줄거리만 따라가도 문제가 전체 글이 보이고요. 오답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해석이 안 됐겠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동사적 해석은 들어갑니다. 왔다. 시대가 왔대. 언제, 언제. 18세기, 19세기의 시간이 왔다. 끝. 그 다음 문장. 개인. 야, 개인은 꾸미는 말이 불과해. 모는. 일기가. 일기라는 게 되었다. 중심작품. 중심,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라는 시대가 왔다. 일기가 이제 구성, 형성에 있어 중심이 되었다. 뭐의 구성? 형태적인. 수식 오구. 주관성 또는 주체성이라는 거에 형성에 있어 일기가 중심물이 되었다는 거다. 끝난 거예요. 아, 18세기, 19세가 되니까 일기라고 하는 게 주체성이 형성되는 거에 중심이 되었구나. 그 다음이 뭐예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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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구문.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여길 해석 못해서 못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일단 나중에 해석해 드립니다만. 근데 그것이, 근데 주체성, 요건 주체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허용케 한 겁니다. 뭐를? 창조. 뭐의 새로운 지식의 종류의 창조를 만들었다는 거다. 이게 전체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글 읽을 때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예요. 줄거리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볼게요. 요런 문장 여섯 개로 구성돼 있는 게 하나의 문제예요. 모든 글을 이렇게 줄거리를 따라갔잖아요. 와, 리딩 스킬이 없어도 오답들이 달라갑니다. 근데 왜 스킬에만 의존하세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란 필자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18세기, 19세기가 왔다. 일기라는 게 주체성 형성에 있어 중심이 되었다. 근데 바로 그 주체성이라는 게 새로운 지식의 종류를 또 만들게 허용해 준 것이고. 이게 다란 말이야. 근데 읽어볼게. 문장이 얼마나 어려워. 이거 막 도치 구문의 장난 아닙니다. 근데 중심의 그것, 그것은 근데 주체성의 중심의 도치 구문이에요. 이거 있답니다. 이성과 비판의 적용이 있는데 자, 세상과 자아, 어바웃, 자, 5부의 2번 뜻이 어바웃이에요.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이성이나 비판의 적용이라는 게 그 주체성의 중심에 있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석해.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이 문장이 기억날까? 안 납니다.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심으로 문제풀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문제풀이 강좌를 5월달에 해요. 근데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요. 글 읽을 때 키워드를 잡으면서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공부가 그게 핵심이고요. 그게 바로 해석이에요. 다시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멘티만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오해 중에 하나가요. 해석이라는 게 끊어주고 묶어주는 구문도케를 알고 있는데요. 끊어주고 묶어주는 건 고 1 때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요? 빨리 당장 끝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묶어주고 끊어주고 의미 단위별로 읽는 거는 수능은요. 끊어주고 묶어주면 읽는 글이 아니에요.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지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3월 학평 보고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5월 달 좀 빡세게 공부하셔서 준비하시고요. 저희 항상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할지 궁금하시면 질의응답하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꼭 5월 달에 충실하게 공부해서 6평 원하는 만큼 성적 나오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